안녕하세요. 약국세무 5분특강 김조경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약국의 종합소득세 수익금액 관리와 신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는 매년 한 해의 소득을 다음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18년 기속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로 약국의 약사의 조제용역의 수입시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요. 조제용역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시기와는 별도로 조제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약사의 조제용역에 대해 수입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 가능한 연간 요양급여 비용 청구 내역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조제용역을 완료한 날로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시게 되면 보통 한두 달이 지난 후에 요양급여 비용을 받게 되시는데 주로 요양급여를 받게 되시는 날과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 신고하는 수입금액의 발생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사님이나 의사님들께서는 아직 받지도 않는 수입에 대해서 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이런 조제용역에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받는 시기가 아니고 용역을 제공한 시기로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약국의 종합소득 신고 시 수입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신고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든 개인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 신고기간 전후로 해서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는데요. 이 신고 안내문에는 기존의 부가세 신고 때 신고되었던 수입금액 뿐만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납부한 보험료나 아니면 연금저축이나 그 외 여러가지 절세 상품을 가입한 데 뿐만이 아니고 신고 안내문이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고지가 됩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를 적절히 하셨다면 추가할 내용이 없으시겠지만 만약 부가세 신고 시에 누락했던 금액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미반영된 금액이 있다면 부가세 신고를 수정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종합소득 신고 때라도 이 내역을 포함하셔서 신고하시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 구입시에 사용한 카드 관련해서 캐시백도 받으실 수가 있고 마일리지나 포인트 또는 제약사에서 판매장려금 같은 것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역들을 종합소득 신고 시에 영업의 손익 부분에 꼭 반영해서 신고하셔야 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서 업무용 수용차 매각 차익 또한 수익금액에 포함하셔야 되는데 선실 신고 대상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업무용 수용차 매각 차익을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유의하셔야겠고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여러 가지 고용 관련 지원금이나 지원금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세법에서는 총 수익금액에 산입해야 하는 수익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누락 없이 신고하셔야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시의 체크리스트로는 사업소득 외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이나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타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했는지를 포함하셔야겠고 혹은 부가세 신고 시에 누락되어 있던 매출 누락금액이나 영업의 손익이 종합소득 신고 시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포함하셔야 되는 점을 기억하셔야 되고 앞서 설명드렸던 재고 자산이 적절한 수준으로 신고가 되는지 또는 세무리스크나 세무조사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적격증빈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소득률이 저조하지는 않은지 이런 부분도 같이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도 있으니 이러한 자료 또한 확인하셔서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약국의 종합소득세 수익금의 관리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